적극적으로 해봐,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경기 안 하시면 경고 들어갑니다 남준이 형이 낮은 서버를 잘하더라 양자역학 그런 걸로 딱 했는데 그럼 양자역학? 약간 뉴런의 법칙 쪽으로 가가지고 딱 한 건데 뉴런의 법칙, 뉴런의 법칙 아니야? 남준이 형이 서버를 잘하네 어, 남준이 형! 자, 전 가만히 없을 것 같긴 한데 강한 게, 강한 게 스피드 네! 렛츠고, 렛츠고, 렛츠고 민첩해, 민첩해, 민첩해 남준이, 은근히 이런 거 열심히 안 놔? 남준이 최선을 다하지 야, 남준이 형이 넣어주자 야, 남준이 형이 넣어주자 남준이 형, 너 넘어갔다, 남준이 형 아니, 근데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없어 나 안 넘어갈 수가 없어 아니, 저 뒤에 있으면 어떻게 찔러? 형무이가 안 넘어와, 얘가 묻었나요? 남준이 형 화났어 형 씨, 우승하신 게 혹시 뭐 덕분이죠? 저 이 친구 아니었다면 이 자리까지 못 올라왔어 야, 멋있다 오케이 남준이 이렇게 자신은 없는데 어, 나 차가 오, 남준이 페이크를 준 뒤 들어가죠 안쪽으로, 안쪽으로 페이크하면 좋아, 찌른 척하다가 바로 찔러 들어가, 들어가 부적 들어가, 들어가 부적 들어가, 들어가 부적 아, 아프다 아, 아프다 아, 야, 대원이다 야, 이거 어떡해 아, 나 진짜 진짜 좋게 했는데 약간 그... 나도 이거 너무 전략적으로... 너는 왼쪽으로 몰았네 약간 양자역학 약간 뉴런의 법칙 쪽으로 가서 한 건데 뉴런의 법칙 아니ıyor 뉴런의 법칙 남준이 형이 낮은 섭을 잘해 outta 오, 야스 와 야스 а 땀을 못해요. 아, 차가워.